라는 곳에서 노래를 했었는데 손목이 늦던 시기를 풀어놨습니다 시간이 다 되자 그냥 그 자리를 나갔어요 알바 문이 들어가서 청소를 했겠죠 저희는 그게 필요했어요 전화를 한번 해보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고 나서 밥을 외롭게 먹고 있는데 전화가 한다고 노니 제일 어려운데요 주워서 중요한 물품 같아가지고 다른 데다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일모레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사탄이라니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사탄이라니요 전 그동안 구찌식을 못 찬다 이렇게 슬픈 일들만 벌어지는 내 인생 내 슬픈 인생은 더 이상 답이 없는 걸까? 정연아씨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해답이 이 카드 안에 담겨있어요 이것은 타로카드? 타로카드 뭐 봐보실?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해답은 당신이 올해 어떻게 될지 이것저것 다 물어볼 수 있는 건 다 물어볼 생각입니다 일단 편하게 진행을 하기 전에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타로 하는 게 뭔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킹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제 지금까지 횟수로 이제는 7년 정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급 심리상담사 자격증과 1급 인성지도사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지도자요? 인성지도사는 뭐..뭐가 하시는 거예요? 인성지도사는 균장! 균장! 이런 새끼들을 두드러 패서 조금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전문용어로 깡패라고 하지 않나요? 깡패야!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인성지도사 중에 제일 잘하는 분이 모르는 줄 알아요 타로! 많은 분들이 타로를 점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타로 점 보러 가자! 응세 보러 가자! 더 용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타로는 이제 여러분들 상담입니다 상담이자 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카드를 통해서 조언을 해드리고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용기를 폭도다 드리고 절대 여러분들 타로카드는 재미로 보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과몰입! 선 넘기! 훈수! 두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타로에 대한 설명은 요정도로 마치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본인이 이제 시즌1이 마감이 된다는 건 그거를 바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좀 쉬었다 갈지 고민하게 될 만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는데 가능하면 본인이 판단을 내리지 마세요 음 가능하면 주변인들의 조언을 많이 구하세요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누구한테 답을 구해야 되느냐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일이 잘 풀리고 있는 사람 아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있고 금전적인 여유와 사업적인 일과 관련돼서 조금 여유가 있고 잘 풀린 혹은 잘 풀어 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해보면 본인이 내리는 답보다 훨씬 더 현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딱 본인이 정의를 내려봐요 본인의 지금 멘탈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7%? 7% 굉장히 멘탈적으로 조금 불안한 그런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자 2020년에는 일적인 부분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니까 정신건강의 케어를 제일 먼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언을 조금 던져드리자면 지금 와나나님은 확실히 여유가 없어요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해요 많은 것을 끌어안으려고 하지마요 여러 개를 한 번에 생각해서 동시에 케어하려고 하지 말고 신적 여유를 가지되 왜 여유를 가져야 하느냐 그 여유를 하나씩 천천히 미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의 여유를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2020년 일과 관련된 해석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뭐 남았죠? 자 이제 다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우리 왜 존나 열심히 일해요? 왜? 공보려고 자 일단 2020년에 와나나씨의 금전복은 매우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내가 어느정도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봐야돼요 약간 방송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금수박사라 그러죠 금수박사 내가 어떻게 해야 고뇌가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수금을 잘 땡길 수 있는지 고런거를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타이밍에 도네이션을 하면 됩니다 딱 이 타이밍이요 정성을 보여라 이만 지금 지금이에요 만약에 도네 하잖아요? 유튜브에 박제가 돼요 와나나 와나나 가짜코 유튜브에서 요거 가짜코 부분 모자이크 해주세요 아무튼 유튜브에 박제되신걸 축하드립니다 다들 섹스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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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여기서 조금 좁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와나나님이 2020년에 좀 소중히 해야되는 인복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오래 알고 지는 사람이에요 굳이 새로운 사람들을 막 얻어내고 찾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사람들이랑 더 돈독해지고 잘 지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아까 해석해드린 내용과 조금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금전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고민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음 바로바로 조금 실행으로 옮겨주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두 개를 좀 연결해보자면 느낌상 지금 이 타이밍에 안경님한테 두드려 맞으면 좀 수금리 될 거 같은데 그럼 그냥 두드려 맞으라고요 바로 개인의 직감과 아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력 아 지금 각인가요? 아니 뭐 안경한테 맞아야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여보세요? 난 몰라 저거 지금 타로를 보고 있는데 저는 몰라요 안경님한테 맞으면 돈을 벌 수 있대요 맞아 그래서 세 가구? 5대5로 나눌 테니까 살살 때려서 돈 버는 걸로 합시다 어때요? 어 얼마나 버실 건데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타로를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타로는 타로일 뿐 타로님이요? 네네네네 타로님 잘 계시죠? 네 저기 깡패가 저기 사치한 사람들한테 무슨 것처럼 잘 계시죠? 변경하시고 장난하시죠 저기 알아봤는데 새로운 사람들한테 깝치지 말고 악년님한테 많이 깝쳐라 라는 타로 점이 나왔었거든요 올 한해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때려주시고 알차게 아 그럼요 저 아이사게트 패는 거 좀 잘한다고 골고루 골고루 전신 마사지 하듯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설날 또 다가오는데 연락드린 겁니다 아이사 네 악녀한테 돼지라고 한 번 만원 그 그거 아세요? 악녀한테 돼지라고 하면 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질리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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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악녀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악녀한테 돼지 악녀한테 돼지 계속 돼지라고 얘기하는 거 같아 아뇨 악녀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아잉 아 그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네 네 네 네 만원 악녀 돼지 했잖아 아무튼 했어 어 모의정이라니 아 이런 거 난 뒤실텐데 어차피 행동력 아주 좋아요 이런 거 행동력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쇠장을 뽑아주세요 오 뭔가 좋아보여요 오 이건 이건 뭐지? 겐고로? 아까 그 겐고로 두 분 박제된 거 같은데 여기? 딥 덜 펜트 인간관계가 좀 불안한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인간관계가 젊나 불안한데 이거 어 자 일단은 와나다씨 약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로 본인이 약간 주도권을 쥐고 휘두르는 타입이세요? 아니면 좀 맞춰주는 타입이세요? 어 거의 반반인 거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리더격이 돼서 행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상황에 따라 맞춰가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와나다씨는 2020년도에는 누군가에게 맡기고 배려해주고 맞춰주고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본인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 편이 좋다 라고 해석해 드릴 수가 있는데 기반으로 깔려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때 다만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는 조금 딱 맞춰주면서 근데 맞춰준다는 거 보다는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 파악이 끝났을 때는 바로 주도권을 가져올 것 그래서 제가 은별이 돈으로 휘두르고 있어요 정확하네 그럼 도대체 왜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시너지가 주도권이 혜환씨한테 가있을 때 더 많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은별이를 돈으로 휘둘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재미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어떤 시너지가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은별이가 갑일 경우에는 사실상 많은 컨텐츠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해드리다 보면 사람들마다 굉장히 좀 일관성 있게 나오는 한 가지가 있어요 당신은 약간 나태해지면 안 돼요 이런 해석이 꾸준하게 나오는 사람인데 이분 와나나씨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나오는 부분이 인복이에요 그냥 인복은 타고났다고 봐야 돼요 주변 사람들의 덕을 보는 상황 난 너희들을 만난 건 행운이라 생각하거든 늘 태어났을 때부터 난 이 순간을 입에서 살아왔어 이거 이거 난 너희들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내 인생의 귀인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 프로페셔널에 프로페셔널 이런 거 어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진짜 연애 생각이 많지가 않아서 난 연애를 하면 위피일 것 같아 근데 벌써 벌써 불타는 사랑이야 뭐야 뜨거운 사랑과 차가운 사랑인데 차가운 사랑 뜨거운 사랑 뜨거운 사랑 뜨거운 사랑 제가 아까 약간 조금 개똥 씹은 이런 표현을 지은 이유가 애매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긴 Äay 그죠? 맞아요 방금 안 돼요 이거 왜냐면 본인의 연애와 관련된 상황 자체를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와나나님이 지금 연애를 하려면 지금 하는 일을 다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인 게 제가 연애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에 너무 중독되고 일에 좀 많이 여유가 없어서가 제일 커요. 이 상태에서 연애를 하면 무조건 상대한테 피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많이 느끼고 있던 거라서 잘 맞게 나오긴 했네요. 근데 이게 좀 묘한 게 그래도 여자가 꼭 해볼 만큼 있어요. 제법. 태엽이라는 게 굉장히 많고 커다라는데 이게 그냥 안 맞물려져 있는 느낌 그냥 단순하게 되게. 아무튼 와나나 씨의 연애운을 하나로 정리한다. 모태. 모태완 일루와 씨. 이런 걸로 드립치지 마. 음영 드립치지 마. 자 일단 기본적인 신년 논세 네 가지. 일과 관련된 거, 금전과 관련된 거, 인과관계, 인복에 관련된 거 그리고 연애와 관련된 거를 깔끔하게 네 종류를 정리를 마쳐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볍게 조언을 던져드리는 느낌으로 개인적인 약간 짜잘짜잘한 그런 궁금증 풀어드리고 투수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도 조금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볍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짜잘짜잘하게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그러면은 은별이랑 워너. 사랑 키우는 건 어떤지. 아 사랑 키우는 거? 오케이. 아 글쎄요. 그냥 대화를 자주 하세요.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떡해요? 아니 뭐 최근에도 막 엄청 힘들어 해가지고 무슨 일 있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해석을 못할 때가 가끔 있어, 그러고 나왔단 말이야. 그런 경우도 힘들어요. 원호는 또 어떤가요? 원호 쪽은 어느 정도 원호가 좀 알아서 잘 해요. 약간 그거예요. 은별이 쪽은 본인이 파악을 하려고 좀 해요. 그리고 그냥 파악한 대로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원호쪽은 파악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어 그런데 꽤 정확해요. 사실 얘는 진짜 자기가 뭘 해도 되게 많이 헷갈려 하고 멘탈이 되게 약한데 아들래미는 애가 멘탈이 세 그 다음에 자기 뭘 해야 되지 않아 자기 일이 잘 안 풀릴 뿐이지 맞아 그게 맞아 좋네요 뭐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왱님 근데 진짜 핑군말 개잘한다 핑군이 와로카드 5만원에 사라고 말하면 할 것 같다 와로카드는 이거는 솔직히 한 5만원 주고 봐도 될 만한 내용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얘가 와로카드 해석해주는 걸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듣고 어느 정도 자질이 있고 해석해주는 방향이나 풀이해주는 내용들이 제법 퀄리티가 있고 어느 정도 알고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풀어주는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포인트만 집어주잖아요 그죠 대단한 거예요 이거 어디 놔두면 10만원 받고 이건 10만원 돼서 약간 맥클래파가 비슷해요 마음 때려받는 상담도 타로도 있는 거예요 딕시션이 좋고 딜리버리가 좋은 거죠 오진다는 뭐죠 5만원까지는 받아도 된다라는 뜻 이런 거죠 제가 가려는 길의 방향성이 맞는지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 3회 정도 건전한 운동을 통하면은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남중당본대 여사친이 생길까요? 아니요 생기지 않으셨다 혼자 외롭게 사세요 배가 아플랑말랑한 점 똥 싸러 갈까요? 똥 싸면 지금 천국과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인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나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인력 부족?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나이트 오브 팝스터드